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국민 열쇠 12억 원을 들여 기독교 찬송가인 캐럴을 대중화시키겠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나섰습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종교 편향 논란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BTN 뉴스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정부의 종교 편향 논란을 특집으로 다룹니다. 먼저 어제 열렸던 종교 편향 불교의국 범대책위원회 회의 결과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무원과 중앙종회, 포계원과 교육원, 포교사당과 중앙신도회 등 조계종 전체를 총망라한 종교 편향 불교의국 범대책위가 현 정부의 종교 편향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결의했습니다. 대책위는 2시간여 난상토론 끝에 막말 당사자인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출당과 제명 조치 및 공천 제외 입장을 문체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전면 중단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어제 공문을 통해 종단의 요구에는 답변을 외면하고 또다시 사과 방문을 요청한 데 대해 기존의 입장을 유지,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대책위는 15일까지 민주당의 회신을 기다리는 한편 정청래 의원을 규탄하는 현수막 게시를 전국 300여 사찰에서 천여 사찰로 확대하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행동 대책을 동시에 모색할 계획입니다. 문체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 역시 전면 중단 입장을 고수하고 오는 8일 오후로 예정된 법원의 캠페인 중단 가처분 신청 심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현 정부의 종교 편향 행정에 비판과 분노,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무시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살 겁니다. 정청래 건 당했죠. 또 이것 당하죠. 미래에는 이보다 더 엄청난 일들 당할 겁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위원장선이 단호하게, 겨련하게 맞서야 합니다. 현 정부의 이딴 종교 편향 행태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표하며 종교 편향을 감시하고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상시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소유권, 요양권 고치는 식으로 터지면 대처하고 터지면 대처하고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현 정부 와가지고 미국 방문하면 추격을 만나고 로마 가면 교황을 만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종교 편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대책위는 50만 유튜브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BTN 불교TV 등을 통해 정부의 종교 편향 행태를 알리고 정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이 외에도 가톨릭의 주어사지 장기임대 연장저지 대책 필요성 등 총각을 다투는 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대책위는 오는 16일 3차 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종단역과 회의 결과를 공유해 범종단적 대응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은 예수님 탄생을 찬양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죠.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노래입니다. 현재는 저작권료 문제로 인해 많은 상점들이 캐럴을 외면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정부 예산을 지원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현 정부의 종교 편향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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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윤호섭 기자가 종교 편향 불교의곡 범대책위원회 회의 결과를 분석해 주시죠. 네, 종교 편향 불교의곡 범대책위원회. 사실상 첫 회의였습니다. 조계종을 대표하는 종단 수뇌부가 전부 모인 자리였는데요. 가장 큰 발단은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받는 사찰을 봉의 김선달로 표현하며 구설에 오른 정청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올해 특히 그리고 하반기에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종교 편향이나 불교 왜곡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종단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조계종이 최근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그간 있었던 종교 편향 사례들을 일일이 열거했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가톨릭 행보부터 국공립합창단의 종교 편향 공연,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체부의 캐럴 대중보급까지 총 7가지 사안이 언급됐는데요. 일부 사안은 논란이 발생된 뒤에 당사자가 발빠르게 사과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정청래 의원과 문체부 캐럴 보급에 대한 내용만 집중적으로 다룬 것으로 보입니다. 안건은 사실상 두 가지 뿐이었지만 위원들의 발언 수위를 보면 되도록 조용하게 사안을 처리해온 불교계에서는 이례적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만큼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고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종단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종교 편향 문제를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 시 추기경을 예방한 것과 로마 교황청 방문 시 교황을 접견한 문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최준호 기자, 이게 어떤 내용이며 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널리 알려진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할 당시에 마지막 날 아침 일찍 미국 워싱턴 DC의 대주교인 윌튼 그레고리 추기경과 만났습니다. 이 윌튼 그레고리 추기경은 미국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추기경이고 2019년에 임명됐습니다. 두 사람을 만나서 한국의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혐오 범죄 등에 대해서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한 지난 10월 G20 정상회의를 위해서 이탈리아 로마로 간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에 로마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고 방북 요청을 했습니다. 교황청 방문은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였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재임 기간 동안 교황을 두 번 만난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네, 이번 만남에서 교황은 북한이 초청을 한다면 이제 북한을 방문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혔고 그렇게 청와대는 밝혔습니다만 교황청 공식 발표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계에서는 청와대 대표님의 교황 아련 단어를 사용한 것과 또 다종교 국가인 한국의 대통령과 영부인이 해외 순방 때마다 성당을 방문해서 미사를 보는 내용을 언론과 방송에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황 방북 요청에 대해서는 불교계 민간단체의 그런 대북 교류는 봉쇄를 해놓고 교황을 불러서 남북관계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은 좀 종교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공립 합창단 및 교향학단의 종교 편향 사태 조금 지난 얘기긴 한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와 부산의 시립 합창단 및 국공립 합창단 등에서 특종 종교 즉 기독교 찬양 일색에 공연을 해서 문제가 불거졌었죠. 이 문제는 윤호섭 기자가 살펴봐 주시죠. 네 사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불교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를 해온 사안인데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의 여러 국공립 합창단이 찬송가를 중심으로 한 공연을 펼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공립 합창단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된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조계종 불교음악원이 최근 조사한 전국 19개 국공립 합창단의 운영 실태를 보면 예술감독과 상임지휘자 대다수가 교회음악을 전공하거나 개신교 합창단 지도자 출신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교회음악협회 임원 출신도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공연 선곡이 기독교 찬양 일색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국립 합창단의 경우 지난 4년간 총 99번의 공연을 하면서 절반 이상을 기독교 찬양곡으로 편성하기도 했는데요. 시립이나 도립 합창단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문체부조차 제대로 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불교계 공분을 샀습니다. 문체부가 국립합창단에 지원하는 연간 예산만 54억 원으로 알려졌는데 공공의 이익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불교 유적지인 천지남과 주어사를 포함한 전국의 천주교 순례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지남은 원래 불교 사찰이 있던 곳이죠. 이곳에서 천주교 탄압을 피해서 강학회를 열었던 천주교 신자들을 스님들이 보호했었던 역사가 있는 곳 아닙니까? 천주교 측이 그런데 역사 지우기에 나섰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천지남은 18세기 말에 정약용 형제와 권철신, 그리고 이벽 등의 남인계열 유학자들이 모여서 강학회를 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천주교 측에서는, 특히 수원교구 측에서는 이곳에서 천주교 강학이 처음 열렸다는 이유로 이곳을 한국 천주교의 발상지로 지정을 하고 1970년대부터 천지남 터와 그 주변 부지를 사들여서 성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천지남이 스님들이 주석했던, 당시에 주석했던 불교 사찰이었고, 강학회 이후에 절이 불타고 스님들이 차명당했다는 지역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현재 천지남 터에 가보면 사찰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대형 성모상, 그리고 천주교에서 성조로 모시고 있는 다섯 유학자들의 묘지가 설치가 돼 있고요. 천주교 강학당터로 추정되는 곳에 있는 설명판에는 그런 유학자들을 받아주고 강학 공간을 제공해 준 불교와 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 매입 과정에서도 천지남 터에 위치해 있던 사찰과 그 인근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왔고 아직까지도 그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천지남과 함께 앵자봉의 위치에 있으면서 천주교 강학 장소로 동시에 지목되고 있는 주어사는 성지화 작업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주어사가 천주교가 아닌 산림청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입니다. 천주교는 산림청으로부터 토지를 장기 임대받아서 학술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기초 작업만을 진행한 상태고 이 임대 기간은 내년 3월 중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천주교 박해를 피해 강학회를 열었던 천주교 신자들을 스님들이 보호하고 스님들이 보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스님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역사를 천주교가 지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불교계 입장에서는 배엄망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순례길 코스에는 천지난뿐만 아니라 남한산성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네. 천주교는 남한산성에 대해서도 그곳에서 천주교도들이 차명을 당했다. 이것을 이유로 성지화하고 남한산성 둘레를 순례길로 조성하려고 했는데요.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당시에 전국 8도의 스님들이 모여서 성을 쌓은 곳으로 현재 성내에 그 당시에 스님들이 숙식하던 사찰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즉 호국불교의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배제가 된 채 천주교 성지 순례길로만 소개돼 불교의 역사가 지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지남과 남한산성이 포함된 광주시의 순례길 조성사업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네. 지난 8월 말 경기도 광주시는 천주교 수원교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천지남 남한산성을 잇는 천주교 순례길 조성사업에 나섰습니다. 신동헌 광주시장이 교구 내 성당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고도 하는데요. 광주시가 발표했던 이 순례길 사업은 당연히도 불교계에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중앙종의 임시회와 대한불교 청년회에서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전국 비군의회에서는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주어사 천지남 종교공존위원회를 구성해서 성지화에 대응하는 강연이나 답사와 같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광주시의 사과와 함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지난 17일 신동헌 시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해서 재차 사과했습니다. 최근 있었던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행사도 명동성당에서 열려서 우려를 샀죠. 대통령도 참석한 인권위 기념 행사가 굳이 성당에서 개최되어야 하는가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원회 기념식 행사를 명동성당에서 개최한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설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면서 종교 편향 조장 논란이 다시 한번 발생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천주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권위원회 행사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물론 과거 명동성당 앞에서 인권단체가 노숙과 단식 투쟁을 이어가면서 인권위원회 탄생을 이끌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다른 종교계의 노력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뤘습니다. 인권위원회 기념식은 세계인권선언을 중심으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73주년이었고요. 보통 정부 서울청사나 인권위원회 교육센터에서 열리는 행사들이었는데 종교시설에서 이런 행사가 열린 건 두 차례뿐이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57주년이었던 2005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번 있었고 그리고 70주년이었던 2018년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정도 이렇게 두 사례 정도 확인이 됐는데요. 결국 이런 행사가 다양한 종교계 시설을 돌아가면서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동성당에서 개최한 20주년 기념식은 적절치 못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권위원회 관계자가 조계종 사회부를 찾아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니까 저희가 눈여겨봐야겠지만 인권보호 활동을 하는 게 천주교만은 아닌데 명동성당에서 한 건 좀 부적절할 수 있겠네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최근에 스님을 희화화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가 무리를 빚은 적이 있죠. 결국 김정열 사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내용은 최준호 기자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10월 31일 KBS 개교콘서트 출신의 유튜버인 낄낄상회와 협업해서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원래 낄낄상회는 몰래카메라를 가장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인기를 끌었는데 구독자가 136만 명입니다. 가장 유명한 콘텐츠가 스님과 목사로 변장한 출연자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연출해서 웃음을 유도하고 몰래카메라를 찍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홍보 영상은 그 컨셉대로 스님과 목사를 연기하는 인물들이 나와서 땅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통해서 지적재조사가 필요함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낄낄상회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가 됐는데요. 문제는 그 영상이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스님과 목사가 서로를 비방하면서 재미와 자극에만 치중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LX공사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자 지난달 4일 불교계를 왜곡, 비하에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영상을 즉시 삭제했습니다. 이 낄낄상회라는 곳 영상을 많이 보셨는데 사실 유튜버들이 하는 것은 좀 봐줄만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다는 건 참 이해가 안 가네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불교 왜곡과 사찰 비하 발언 사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금방 보신 것처럼 종교편향 불교 왜곡 범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정청래 의원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전국 사찰에 게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현수막 게시 사찰 수도 처음에 한 300여 곳 사찰에서 최근에는 1천여 곳의 사찰로 확대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또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행동대책을 동시에 모색하기로 했는데요. 정청래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고 무엇이 문제가 된 건가요? 정청래 의원의 문제의 발언은 지난 10월 5일 나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였는데요. 정청래 의원이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통행세라거나 봉이 김선달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불교계와 사찰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문화재구역 입장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합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고 이를 근거로 사찰들이 징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대다수의 전통사찰들은 정부로부터 어떤 협의나 논의 절차 또는 승인 없이 사찰 소유 토지를 강제로 국립공원에 편입당했는데요. 현재까지 60여 년 동안 각종 규제로 전통사찰의 보존관리에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정입니다. 그럼에도 정청래 의원은 합법적으로 징수하는 입장료가 마치 문제이고 정부의 무책임한 행위는 언급하지 않는 이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초선 의원도 아니고 다선 의원이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된 문제를 굉장히 무책임하게 이야기한 게 사실 불교기에 반발을 불러오지 않는 게 사실 이상한 거죠. 이와 관련해서 조계종 종무기관 산하기관 소임자 스님들이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해 참여와 성찰의 1080회를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발언의 당사자인 정청래 의원의 직접 사과인데 정청래 의원이 직접 사과했나요? 정 의원은 이런 불교계의 분노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유감 표명은 하지 않고 정청래는 싫어하지만 정청래 말은 맞다라는 댓글을 언급하면서 또다시 문화재 구역 입장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신 조계종을 예방해서 사과 입장도 밝히면서 사퇴를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당사자인 정 의원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뒤늦게 정청래 의원이 사퇴를 파악하고 사과하겠다고 나섰지만 조계종은 이미 논란이 커진 이 사안에 대해서 정 의원의 진실성이 없다고 파악하고 조계사를 방문한 정 의원의 사과를 받지 않고 되돌려 보냈는데요. 이유는 이런 사건이 확산되는 동안 정 의원이 사실상 수수방관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상황이 생기자 사과하겠다고 하는 건 진심이 담기지 않은 것이라고 불교계가 판단한 겁니다. 사실 국회에서 발언했을 때의 톤을 좀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댓글에 단 멘트들을 보면 사과할 생각은 없었는데 선거가 있으니까 결국은 사과하겠다. 이런 제스처를 취한 건데 결국은 거기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정 종교의 선교음악인 캐럴을 대중적으로 활성화하는 캠페인을 벌이겠다. 이 문제 이제 살펴볼 텐데 최준호 기자 캠페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함께 12월 1일부터 크리스마스까지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천주교 수장이죠. 염수정 추기경이 캐럴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 마음을 위로하고 연말에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캠페인은 문체부와 또 천주교, 개신교, 그리고 지상파 3사,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이 다 같이 참여한 큰 규모의 캠페인입니다. 일상 속에서 자주 찾는 커피 전문점이나 대형마트, 음식점 등에서 캐럴을 더 많이 틀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특히 캠페인 기간 동안 KBS, MBC, SBS 등의 지상파 3사는 채널별 주요 프로그램에 캐럴 기획 코너를 새로 만들고 보이는 라디오 자막에 캐럴과 캠페인 광고를 송출할 뿐 아니라 라디오 방송 중에 DJ가 직접 이 캠페인을 언급하면서 캐럴을 듣는 것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문체부 대변인실 SNS에서는 캐럴 음원들을 소개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 경로를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특정 종교의 선교음악인 캐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상점이나 이런 곳에서 저작권료 때문에 틀지 않는 게 아니라 요즘은 캐럴 자체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수들이 신규 앨범을 내는 것도 아니고 앨범 캐럴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들을 정부가 나서서 굳이 코로나와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어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불교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불교계는 강하게 반발해 조계종은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캠페인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같은 내용의 항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불교계의 여러 단체들이 캠페인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지난 1일에는 황희 문체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해 사과와 함께 정부가 캠페인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조계종이 요구한 캠페인 중단 그리고 천주교 측에 지원한 10억여 원의 예산 집행 중단은 이미 지급한 예산이라 되돌리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단협은 같은 날 정부를 상대로 캠페인 중단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문체부는 캐럴 캠페인 포스터에서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캐럴을 통해 위로할 것이라면 1월은 무엇으로 위로하고 2월에는 무엇으로 위로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질만 하면 터져나오는 종교 편향 사례는 정부나 지자체의 인식이 얼마나 무딘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죠. 국가는 종교 간의 평화를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합니다. 잇따르는 종교 편향 사례는 과연 정부가 그럴 의지가 있는지를 되묻게 합니다. 12월 3일 BTN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